자 안녕하십니까 사장님입니다 다시 백투더 오늘은 그냥 제 방에서 오랜만에 편안하게 먹고싶어갖고 이렇게 진행을 했구요 어쨌든 오늘도 맛있게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생각나네요 옛날이 아니긴 한데 그쵸? 자 오늘은 삼겹살하고 큼직큼직막하게 바꿨습니다 흠 맛있다. 진짜 저방에서 할 때는 뭔가 답답하고 거의 여름에 저방에서 많이 했잖아요 근데 사실 진짜 더웠거든요 뭔가 이게 내 집에서 하는 느낌이에요 진짜 아 좋다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삭아삭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이번엔 이 아이스크림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정말 맛있다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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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너무 맛있어 아~~ 좋다 너무 맛있어 미쳤다 진짜 뭔가 집 나갔다가 더러운 느낌이에요 멀리 외국 나갔다가 제일 첫번째는 원래 옆쪽 방향에서 했었거든 이렇게 세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아니면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한 거 혹시 괜찮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저쪽 방에서 세팅을 해서 먹었던 거는 약간 그 뭐냐 이름이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네 저쪽 방향에서 몇 개 안 받은 거 같아요 드디어 뱅뱅 너무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지 않아요 너무 맛있게 먹어서 먹은 거 같아요 고소한 고춧가루 와 진짜 밥도둑이다 아까 넣었을때는 아까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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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넓은 김치 아까봐요 너무 맛있어 낙지젓에 낙지젓에 낙지젓 낙지젓 음 낙지젓 낙지젓 음 자 어쨌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맛있는 음식으로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